우리 집에서 한 번 했어야 하나 옛날에? 옛날에? 아 존나 옛날에다 그거 많이 들어오겠지 한 명은 안 들어와 잘생기는 각도로 찍어줘야겠다 붕에랑인데 몇 명인데? 몇 명인데? 와 존나 많아 안 많아 100명 넣었어 그냥 100명 와 다르다 너가 좀 웃겨 우리 빨리 같이 술 마시자 어? 다르다 진짜 다르다 예이 와 다르다 미쳤다 예이 화질 깨진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다 200명 200명 여러분 이 친구 알죠? 몰라요 요즘에 진짜 존나 핫한데 난 이게 문제인거야 고맙다 더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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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진짜 되게 핫한데 원기옥이라고 몰라요 형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핫하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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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이라니 노 아 근데 다르다 진짜 아 근데 너 원래 안키지 이거? 안켜 나 1년만에 켜 1년 아 진짜 1년만에 켠거야? 1년 반만에 켠 저 때문에 켠거에요 제가 시켜가지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해 이 친구 랩하는 친구인데 진짜로 또 우리 태훈이 팬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켰습니다 야 우리 홍보 니 홍보지 내 홍보냐 흐흐흐흐흫 아잇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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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많이 들어보신다 대박이다 몇 명이셔? 200 그냥 바로 200이야 3명 그냥 200이야 와, 두신데 원기옥 많이 사랑해 드릴게요. 와, 감사합니다. 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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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심스가 산다. 와, 심스. 야, 형아, 너 들어봐. 어, 심스. 우리 조긍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, 진짜 신기하다. 심스 많아요? 이렇게, 이렇게. 어떻게, 이렇게? 응, 응. 내일 열심히 살 때. 난 그렇게 생각해. 대박이다. 완전 너무 진짜. 대박이다. 아니, 되게 어떻게 알지? 다 너의 여파야. 여파가 아니라. 그래요, 태훈 오빠. 고마워요. 아주 고마워요. 태훈이 나도 응원해 줘, 태훈이. 우리 태훈 오빠 응원해 줘. 응원해 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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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난 사실 나보다 너를 더 응원해. 아이씨. 같이 원하는 거지. 아, 밥 먹었네. 우리 인생. 와, 대박이다. 이 정도로. 너무 다르다. 진짜. 너무 감사합니다. 와, 난 진짜 놀랐어. 밥 먹었네, 너. 밥 먹었네. 아, 그러네. 너무 잘 먹었죠. 지금 화면이 별로네. 실물보다 못 나오고. 아니요. 실물보다 잘 나오는데. 화면이 되게 못 나오네. 이렇게 약간 얼정같도록 하돌이 같은 느낌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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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태훈씨 화이팅 영어로도 좀 해줘봐 너 반응해줘야돼 별폭 어떻게 쓰면 되나요? 막 올라가는데 별폭 싸줬으면 좋겠다 여기 아니면 아랍팬들한테 한번 해주래 나 진짜 나 아예 몰라 근데 재밌어 이렇게 재밌어 할거야 이거 재밌어 왜 나 말고 널 해야지 오랜만에 만나 오빠 이런거 다 아이고야 아저씨 Hello from Turkey 그 여자 누구야? 나는 질투 여자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그렇지 질투 안해도 되는 사람이야 잘생긴 얼굴 나오미 정말로 이 오빠 되게 못 나오지? 태훈이가 진짜 지금 실물이랑 달라요 지금 아 그래? 너와 지금 생기랑 달라 진짜 이거 진짜 완전 다른 사람 같잖아 이건 봐봐 봐봐 근데 이게 느려 그값 동안 괜찮을 것 같아 턱선은 아예 어필하네 턱선은 아예 어필하네 턱선은 아예 어필하네 아니야 근데 못 나와 사실 실물이랑 못 나와 난 지금 좀 괜찮은데 아니야 이거 이상해 이거 무슨 이상해 제형대우 같아 이거 줘 빨리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해 이거 줘야지 다 이거 줘야 돼 저의 팬들이야 오랜만에 트고 나와 저의 팬들이야 저의 팬들이야 너무 너무 반가워해 어 초감 미남 초감 미남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 솔직히 실물이 너무 인생은 서람부터 좋아 그저 태훈님 태훈아 태훈은 실물이지 누구야 여기잖아 여기 올라와 여기 어디 있어 올라갔어 올라와 미친 사람이네 아 잠시만 아 오케이 댓글 고정 댓글 고정 아 오케이 태훈아 인생은 서람부터죠 인생은 서람부터예요 알고있죠 아 감사합니다 저보다 우리 종수 좀 많이 잊혀야 돼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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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웅 도와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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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는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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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넘겨야돼 이렇게 머리실버 야 너 인스타 그거 뭐지? 어? 2층 어 이거 해도 안될거야 여기 뭐? 이거 해도 안될거야 왜 어떻게 해야 돼? 왜 나도 몰라 얘가 이거 뭐지 뭐하고 싶은데? 여기다가 뭔가 나를 도와주고 춘다고 고정을 하면 고정 아 그러면 그걸 치고 고정을 하자 태훈이가 저 도와준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될거야 지금 게시한 다음에 이거를 뭐야 안 돼 30대 아들 보거부터 자 이거 이거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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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다운 제 팀인데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저 옛날부터 팀이었는데 공이 언제 끝나요? 공이 끝나요 친구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남았어요 버프 받아야죠 버프 받아야지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저같이 나눠가는 사람 성공은 나누는 거에요 경쟁은 없어요 이 오빠 잘생겼니? 이 오빠 잘생겼지? 이 오빠 잘생겼지? 이 오빠 잘생겼지? 알죠 이 삶이 너무 많이 쪘어 노우 노우 나보다 안 좋잖아 아잇 노우 헬리에브리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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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요? 네 잘 지냈어요 태훈이 잘 지내고 있고 자신이니까 술 먹고 있죠 아잇 아잇 잘하네 난 터는 걸 재밌어 오빠 컨셉 잔디인형이잖아 노우 대 잔디인형 아니에요 보킹 잘하네 태훈 내 이름이 말해주세요 마이데 마이데 안녕 정말 귀엽다 오케이 정말 귀엽다 태아모 태아모 아 이거 잘한다? 다해야지 재밌어 릴리에브리먼스 곧 태훈이도 나올거고 우리 같이 뭔가 멋있는거 할거니까 일본에 오세요 일본 못 가요 우리 군대 가야돼 우리 군대가 끝나고 해야돼 난 일본 갈거야 우리 같이 가야지 태훈이 군대 갈거에요 태훈이 군대 갈거에요 태훈이 금방 갈거에요 웃는 모습을 다시 봐서 다행이네요 울었어요 옛날에? 노우 태훈이 항상 웃어요 항상 스마일 랩볼 석규 잘한다 네 태현님이 요청을 보냈어 와우 but 태훈이 안돼요 재밌어 재밌어 아 이거 문 그러니까 보낸거야 나도 요청 보낼래 요청 보내봐 나 화장실 나 화장실 알았어 태훈이 화장실 간대요 어떻게 하고 좋은 친구분 두신듯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저 또 제가 태훈이 화장실 갔어요 요렇게 헬로우 예예예예예예 뭐 해? 제3회 태훈이 화장실 예예예 형님 이제 화장실이 온 거에요 하하하 너무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신씨님 말을 쓰시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트위스트 저희는 두 친구의 잘 먹어요 형 잘 먹어요 형 잘 먹어요 헬로우 데얼 네 헬로우 데얼 하하하 하하 와우 헬로웰 엘로웰 엘 헬로웰 엘 예예 헬로웰 엘로웰 엘 음 소리 아팠나요 음 노 노 노 노 이게 제가 비가 안되어서 태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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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 핫 아루 핫 그렇죠 오빠 미스윤 제 태훈 아미스 2 태훈 오빠 어디요 하나씩 왔어요 하나씩 왔어요 하나씩 왔어요 하나씩 왔어요 하나씩 왔어요 일만큼 잘라요 올꺼에요 너꺼 나에 대해서 애기받을 할템이 없어요 태훈이 방송이고 태훈이 거 재밌는거 해야 되고 태훈이 잘 살고 있고 태훈이 멋있는거 할껀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손짓을 하는게 여기 찍히고 있어서 웃겨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거잖아요 아 뭐 타이밍 이소 예 지금 2 2 2 2 2 2 25 2 5 2 3 1 2 5 2 2 2 2 2 같이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저희랑 친한 동생이에요 진짜 이거 자꾸 펜션 침탈 진짜 이게 좋은... 뭐지? 레전드 말팔 레전드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입덕 아 입덕 해주신다 이 때문에 또 이제 좀 추구할 것 같은데 유튜브 또 이 시대의 콘텐츠죠? 네 오케이 요즘은 이제 다른 거 좋은 거 많죠? 다른 거 좋은 거 많죠? 누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살짝 알아가면 좋겠죠? 엄마? 밖으로 만나면 너무 잘 알아 살짝 앞으로 올라가면 좋죠 많이 먹었죠? 아니 안 먹었습니다 네 태훈이랑 이 친구랑 많이 먹었죠?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라인 운동래 뭐 같아요 많이 먹었구만 재밌어 발명이 좋아요 발명이 좋아요 오케이 태훈이 왔어요 태훈이 왔어요 태훈이 왔어요 안 옆에서 태훈이 도대ие 지캠 잘 먹고 오케이 잘 먹어요 태훈이 잘 먹어 지금 fácil. 어떻게 conflict을 했어요? urbμεbuh 혜이 크게 얘기할게요 크게 얘기할게요 멋진 것 사랑의 태원을 노 대 태원 태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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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리와 에이 예이 태형이 왕자 태형이 너 멋있는 곡으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눌러주세요 어떻게 되겠다. 많이 들리는데. 그니까.